프로젝트 더 유닛에서 결성된 프로젝트 보이그룹이죠 UNB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른쪽 보고 한번 표시해주시고요 왼쪽 함께합니다 자 전면보고 UNB 튜비웨그 손가락이 인사입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2018 아시아 모델 어워드 라이트 캄패트에서 UNB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오셨으니까 이번 분위기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좋은 아시아 모델 어워드에서 오늘 초대받을 위해서 연단이고요 사실 저희가 아직 한 달 반도 채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들도 오시면 네 저희 UNB 정말 멋있는 그룹이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잠깐 기안을 하자면 저희 팀이 퍼포먼스가 정말 뛰어난 그룹이라고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아시아 모델 어워드에 오셨으니까 맨 마지막 포즈는요 가장 모델스러운 포즈로 함께할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UN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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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